창의적 문제 해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창의적 인재대란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즉,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와 같은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체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창의성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창의적 발상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20회차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듈 1에서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창의적 발상 도구인 브레인스토밍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모듈 2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모듈 3에서는 쉽게 인식된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모듈 4에서는 스캠퍼 등과 같은 다양한 창의적 발상 도구를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5에서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최적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깨워라! 창의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대학교 최고의 동아리 무한창조 새학기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동아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자리에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창조가 찾아왔는데 하이! 어머! 선배!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어?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혼자 있어?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혹시 남자친구 생인 거 아니야? 에이! 선배도 참! 아! 맞다! 축하드려요! 다 들었어요.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상 받으셨다면서요? 선배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선배는 정말 타고난 천재인 거 아니에요? 아이쿠 150? 설마 맨 사회원? 아하하하! 내가 무슨 천재야. 천재라는 말은 당치도 않지. 아, 나도 예전엔 그 어떤 누구한테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게도 분명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것 같아. 선배 이야기는 누구나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건가요? 저에게도요? 물론이지. 혹시 해리포터 읽어봤어? 네, 당연히 읽어봤죠.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리포터는 왜요? 나는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작가인 조엔 롤랑은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길래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궁금증이 들었었고 요즘엔 페이스북을 할 때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크버그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해냈을까 놀라움을 느끼고 있거든. 아! 이 외에도 스팀 청소기를 발명한 한경희 생활과학의 한경희 대표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안철수 교수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인 것 같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 아닐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이들이 대표적인 창의적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이들처럼 창의적인 사람은 타고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 노.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창의성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다만 그 창의성을 개발해서 발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럼 선배는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자, 자. 그건 차차 알려줄 테니 우선 파릇파릇한 신입생들부터 모집해 볼까? 예,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꼭 알려주셔야 해요. 한국대학교 최고의 창의력 동아리 무한창조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가세요. 가입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고요. 무한창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무한창조 회원 가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가득 담긴 가입 목적과 목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무한창조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 주세요. 입력한 의견은 미션 클리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에 servicio 무한체지 카드 پít고 cuộc 중oker 마음 다쳐지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